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찍어가지고 찍었는데 하나도 없는거에요 2주가 넘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열심히 찍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저녁이랑 오후에 할거 같아요 저녁 배송 이젠 좀 쉴려고 가루만 흘리지 않는다면 먹어도 돼 가루는 흘리지 말아줘 내다 갈게 와 구름 대박이다 얘들아 여기 옆에 먹어 여기 여기 대박이지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응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우 대박 어헤헤헤헤헤 어헤헤헤헤 지금 넣는거야 아니 좀만 입고 넣어야 돼 그래 그럼 이거 좀만 냅둬 그러면 일단 카치 먹을까 어 3주인가 거의 3주 됐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많이 흘렸어? 좀 많이 근데 어떻게 흘렸는지 모르겠어 음 음 거기 팔을 묻은거 아니야 아이가 없어졌던데 ㅋㅋㅋㅋ 어 이거 진짜 가졌다 이거 보는데 흐흐흐 이거 왜 안 켜져? 응 뭐 시켰는지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금빵 아니 아니야 마들렌이야 아 마들렌 더블 바닐라 마들렌 이게 뭐야? 어? 프린치즈 빵 에그타르트 응 줘줄게 먹어봐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지 음 음 쫀득쫀득하네 그치? 응 근데 진짜 맛있어 떡 들어있나? 아니 어떻게 빵이 이렇게 그냥 쫀득한 빵이니까 잘하네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천천히 먹어 진짜 천천히 먹어 왜 그래? 야 막 막 질질해 야 진정해 왜 그래? 얘도 매워 이건 뭐야? 매워 간호박 아 간호박 맛있겠다 이거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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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 이거 어 이거 양파대 일단 이거 여기 뭘 이거 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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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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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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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겠다. 아 맛은 있어.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? 응! 똑같아? 진짜 왕돈가스 왕돈가스 얇게 피는 그런 얇게 피잖아 응 응 왕돈가스 나왕돈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다 예쁘다 오 그리고 짜리 스테이 좀 주세요 우리의 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